공과 가를 같이 균형 잡힌 시각으로 이해하라 이게 양심사관의 핵심이죠 간단하게요 일관성이에요 여러분 우파들은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 이승만 박사 잘못한 것까지도 어떻게든 실드 쳐주고 싶고 이승만 박사가 잘못한 것도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봐주고 싶고 밑에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럴 거라고 책임을 돌리고 싶고 이승만 박사가 학살한 것에 대해서도 빨갱이들 때문에 그랬다고 말하고 싶고 막 역지사지 해주고 싶어 죽겠죠 제가 양심사관을요 대학 때부터 주장하게 된 게요 저희 역사학과 연세대 역사학과가 좌파 역사학의 대폰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들으면 다 좌파 교수님들이 이길 해주세요 근데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이분들은요 좌파들만 역지사지를 미치게 해줘요 전봉주는 사정이 있어서 이랬던 거고 정약용은 사연이 있어서 이런 자명한 주장을 했다가도 포기한 척 했지만 또 포기를 끝내 안 하고 또 속에 품고 있었고 이게 역지사지를 미치게 해줘요 그런데 우파 선비들에 대해서는 역지사지를 안 해요 저쪽은 쓰레기라서 우파다 어떻게든 양심적인 좌파 우파들도 똑같아요 어떻게든 양심적인 우리 이승만 우리 우파들 자명한 우파들 저 쓰레기 좌파들 빨갱이 좌파들 이렇게 일관성이 없죠 그래서 제가 양심사관 주장한 거 핵심은 간단합니다 일관성 있는 역지사지 왜 선택적 역지사지를 하느냐 왜 자기 편만 역지사지 주고 남은 쓰레기 취급하느냐 좌우가 똑같이 비판하면 돼요 똑같이 일관성 있게 이승만 박사를 그렇게 이해해 주면서 왜 김구는 김구 선생은요 유어만 공사랑 얘기 나눈 겉 찌라시 같은 한 장의 종이 가지고 김구는 쓰레기로 내몰고 이승만은 이렇게 우리나라 국민들 학살한 몇십만을 학살한 자료가 있는데 이거 다 덮고 역지사지해 주려고 그래요 똑같이 하라고 똑같이 일관성 있게 지금 정치도 보세요 좌우가 똑같이 하죠 왜 지난 김정숙 여사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별짓다 해도 아무 말 안 하고 김건희 여사는 특검과자 쓰레기 취급하고 서로 똑같잖아요 일관성 있게 하라고 일관성만 있으면 돼요 일관성 일관성 있는 역지사지가 양심입니다 그렇죠? 선택적 역지사지가 그게 사기죠 그게 욕심이고 사기죠 일관성 있게 비판하면 돼요 우파 비판했는데 똑같은 기준으로 좌파 비판하면 돼요 좌파를 이해해 준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똑같이 우파도 이해해 주면 양심이에요 쉽죠? 안 그러면 빠심이고 팬심이죠 똑같은 기준 둘 다 똑같이 평가하면 돼요 우리가 뭐하러 김구를 실드 쳐요? 우리가 뭐하러 이승만을 실드 쳐요? 뭐하러요? 그 실드 치고 있는 마음이 욕심이고 탐진치고 사심이고 팬심이고 빠심이라고요 왜 실드 쳐요? 왜 실드 쳐요? 저는 우리 선생님도 실드 안 칩니다 애연 틀렸으면 틀린 거고 이상하면 이상한 거죠 그걸 뭐하러 실드 치고 있어요? 뭐하러 실드 치고 있어요? 저도 틀릴 수 있죠 헛소리 할 수 있죠 저도 그런 일 많아요 막 우겨놓고 집에 가서 인터넷 뒤져보고 아 왜 그랬을까? 왜 나는 꼭 이런 것 같았는데 기억이 잘못된 경우도 많아요 보인들도 틀릴 때 많죠 봉우 선생님의 애연 안 맞았죠 타노스님의 애원도 안 맞았죠 인도의 바바지 애원도 안 맞았죠 다 안 맞았죠 그러면 인류 잘 되라고 말했나 보다 하면 되죠 이 정도 실드는 칠 수 있잖아요 그냥 인류 잘 되라는 마음에 그렇게 앞질러 말하다 보니까 안 맞는 말도 나왔나 보다 하면 되지 그걸 더 실드 치고 있을 필요가 없죠 사실은 깊은 뜻이 있었다 사실은 연도가 그 연도가 아니다 그냥 팬심이에요 나랑 동일시 해버리는 거죠 저 사람이 나랑 하나면 좋겠다 하면 그냥 믿는 거예요 내 스승 짱 내가 믿는 정치 지도들 짱 이러면서 자기도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올라갈 일이 없을 때는요 누군가의 바가 되고 팬이 된 다음에 내가 우상화하는 그 사람을 찬양하고 그 사람을 띄움으로써 나도 같이 뜨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지 때문에요 에고들이 탐진치가 미치게 좋아하는 게 이 바, 바 노릇하는 겁니다 왜? 내가 잘 나갈 일이 없을 때는 이게 제일 싸게 먹히거든요 싸게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누군가의 바가 되면 돼요 바가 된 다음에 우리 선생님, 우리 누구? 세계 최강이야 세계 최고의 리더십이야 이승만, 외교의 신이야 신 다 죽었나요? 차라리 아이돌 바가 되세요 그렇죠 뭐 트로트나 뭐 있잖아요 아이돌들 바가 되세요 얼마나 건전해요 왜 나도 망치고 남도 망치는 정치, 제일 무서운 정치 바가 되세요 그만큼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권력과 내가 나를 동의시할 때 정말 짜릿하다는 얘기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나 사이비교 안 다닌다고 나 사이비교는 다 피했어 왜 사람들은 저러는지 몰라? 그러면서 막 또 정치적인 일만 이슈만 터지면 발작하시는 분들 당신이 사이비입니다 사이비 종교보다 더 위험해요 정치적 사이비는 왜냐 정치적 사이비는 다른 주권자들의 주권 행위를 탄압하거든요 주권자들에게 이적 행위를 하면서 다른 주권자들의 정치적 올바른 정당한 행위를 탄압하면서 여론을 마비시켜가면서 자기들의 빠질을 하기 때문에 훨씬 무서워요 사이비 종교에 빠져가지고요 카드 긁고 하는 것보다 훨씬 무서워요 나라를 망쳐요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